내 핸드폰 어디다 숨겨 놨이다? 왜? 핸드폰 없어요? 아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요? 바람이 아 커피에 가렸어! 이렇게 평소에 좀 더 멈춰서 그랬어 진석 오나 들어 앉는 게 진짜 웃겨? 너 진짜 웃긴다 오나 들어 앉는 게 진짜 웃긴다 근데 그게 너 같아. 즐겨 즐겨. 너의 무대라고? 네. 그만 말하네. 뭔 말했어? 제발 말하네. 저는 그룹에서 고음을 만들었어요. 자, 전방에 섬 조각! 고음 발사! 어, 네. 보컬로 맡겼어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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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석 씨! 네 안녕하세요. 옷을 갈아입었어요. 오늘 생키라고 들었습니다. 네네네 맞아요. 연기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저의 본모습입니다. 오늘 병약 컨셉이라고 들었는데. 아니 형이 좀 아프셔서. 지금부터 컨셉을 정해주시는 거예요? 석섭스 침입하여서 형이 몸살을. 근데 몸이 되게 커지셨네요. 아픈데. 아 그 제가 어깨병이라고. 어깨병이요? 어깨병이라고 어깨가 자꾸 자라는 병이에요. 나 지금 이만큼까지 자라서. 어깨뽕이랑은 또 다른. 그럼요. 말을 잘 못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. 어깨가 펴지면 혀도 넓어져서 혀병도 와요. 여러 병이 동시에 와서. 옷이 아주 예뻐요. 비하인드 이거 쓸 수 있어요? 셀카를 찍고 있는 히도 오빠. 히도 씨. 가 엄청 잘나왔어. 갈아입은 옷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거요? 무슨 컨셉이요? 둘이 잘 어울리는데 오늘 봐봐요. 이거 약간 야생이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기 황후의 즈브라랄까? 난 낙차가... 사냥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? 부캐가 무슨 컨셉이에요? 주석이 오빠는 생캐라고 했거든요. 생캐요? 생캐? 생캐 한다고? 나 생캐. 내야 할 건데? 아 벌써 신경전했냐? 스탠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? 난 어울린 스탠키야 할 게 없어 야 너 페페 섹시고 와 페페 섹시예요? 어 그걸 형이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나 나쁜 남자야, 저 나쁜 남자 어? 그럼 나 나쁜 여자일까? 여기는 지금 약간 바텐더 아 예 아 소물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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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곤민 오빠 찍으러 가야 돼 어머 하품을 하고 계시네 배경이 너무 이뻐요 1.2.2 이게 노란에서 화가 한 게 아니라 제조품 형상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헉? 너무 잘 어울려요 옷이랑 저기요 콘셉트 잘못 잡으신 거 같은데 아 콘셉트 잡으신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가 딸린 건가요 혹시? 콘셉트입니다 아 아 이 사람 찍기 싫어 음 이쁘다 오빠 화사하게 아 진짜? 아 콘셉트 잡았지 진짜 약간 친했어? 술 만들어주는 예쁜 언니 목숨 너무 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트리포 트리플 세븐 아니 트리포 세븐입니다 트리포 세븐의 시그린처 포즈를 저는 진짜 이게 바로 이제 저희 공동을 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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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준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틸리포 트리포 트리포 스플리포 스미 트리포 그렇다 아 지금 미유 나의 오늘 밤에 라는 파트가 왔는데 탐나요? 어? 탐나 하면은 뭐? 아 죄송합니다. 너무 너무 하세요? 아 탐이야, 톰이 형 뭐예요? 상! 탐이 형? 상! 상! 상? 아 못하겠어! XM이 T-O-M인 거예요? T-S-O-M, 상! 질싱 equivalence, der comps 너 박스실 할 때, 폭싱을 진짜 안 할 사람들은 이렇게 주먹을 드리거든요. 안 돼요? 아 저거 이상하시켜요! 7P7에서 나의 매력 포인트는 원래 그런 제목이 있었니? 매력 포인트는 준비를 잠시 못했는데 내 매력 포인트는 잠깐만 옆에 누가 이상한 거짓을 듣고 있어서 집중하겠다 했어 얼른 나와주겠어?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상대감의 비결이야 버스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라고 이 네이절러스 상대가 즐겨 쓰는 거지 1.25 이걸 가볍게 그래서 난 이걸 들고 수염을 가리는 건이야 유성해 이 사람 난 낚시를 해보고 싶어 옛날에 광천 바닷가에서 내 낚시를 낚에서 떠오르네 같이 왔던 사람이 내가 그때 과자민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과자민이 닮았다니 내가 과자민이 닮았니 그러니까 박진진이라는 요리지 죽여버렸어 차량 아 추워 드립 잘하네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아 드라이아이스 드 드르륵 드르륵 라 라면이 생각이 나네 이 이를 갈아서 그런가 카이는 나 나랑 둘이 있으니까 기분 어때? 뿐! 뿐이 좋지. 남! 남자 다 눕혀야 하니까. 자! 잡고 가야 돼? 그래 내가 잡고 갈게. 여기 피한 씨 아니야! 여기 피한 씨 아니야! 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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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 유루! 유림이가 나온다. 네! 문자가 있대. 그렇지? 뭐야? 이러면 어떡해. 서다에서 저에서. 근데 저희는 서연이 없어요. 저희는 평균하게 잘 쓰이고 있지만 저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꼴등! 애들면을 좋아하지 못하게 해요. 아무래도 하은이가 막내니까 그래도 나이 순으로 치면 3이고. 아! 맞아! 맞아! 귀여워! 나 이렇게 가식적인 인정 엄마. 항상 좋아하는 거. 민트 초코. 오우! 오우! 뭐야? 여기 또 그런 애가 하나 더 있었어요? 민트 초코. 완전 민트 초코 좋아하잖아요. 맞아. 완전. 아 뭐야 민트 초코. 그 치약을 짜서 먹고 그냥. 희도 오빠 오늘 촬영 어땠어요? 오늘이요? 맨날 비아이 지기랑 하다가 서드아이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밝네요. 맞아요? 좋아요. 왜 내가 막 상큼하게 하면 안 받아주고. 감당이 안 되는데. 왜 상큼하게 상큼하게 다 받아주고. 왜 나 상큼하게 다 안 받아주는데. 안 상큼하니까요. 지갑 받아들여있어. 오빠 이거 수박. 오빠가 안 된 줄 알아요. 어 뭐예요 이거? 어 이거. 메이플스토리에 이런 캐릭터 있지 않아요? 난 나의 산박이야. 어 여기 뭐야. 수박. 수박. 저 오빠 이상. 화계로 돌아가라. 자. 화계로 이행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아까 했던 거. 화. 화장실. 개. 개. 개구식.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미더님 고생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멋있었어요. 안녕 인사해주세요. 인사해달라고요.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.